최영호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임포스탁 데일리 앵커 박명석입니다. 오늘은 눈앞으로 다가온 11월 FOMC와 관련해서 전망 그리고 또 전후의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SD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영호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FOMC, 뭐 이거 답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98% 나왔던데, 98%. 그건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묶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 FOMC는. 첫 번째, 11월 2일 날 FOMC 있고, 12월 2일 날 애플 실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11월 3일 날 10월 고용동향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요거가 한 짝이 돼서 가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10월 30일 날 발표한 미국 코털리 국채 발행 경제예요. 거기서 답 다 나왔어요, 사실은. 사실은 월가에서도 FOMC보다 이번에 코털리 플래닝 이 부분들에 그러니까 분기별로 국채를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굉장히 했지. 그다음에 그거 발표한 날 미국 지수들은 올랐거든요. 그렇죠. 금리는 사실 큰 변동은 없었는데 지수는 다 올랐어요. 금리는 다 반영을 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코털리 펀딩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다음 분기에는 얼마 찍어내겠습니다 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 국채 발행 목표를 설정을 해서 냈는데 3분기에, 그러니까 3, 4분기에 어떻게 됐냐면 1조 100억 달러를 지금 찍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7,76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국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채가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올라가시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발행액이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는 살 사람이 있으면 금방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행량을 많이 하면 못 팔리니까 금리를 올려서 하는데 그럼 싸지더라도 이게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예상이 8천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 그것보다 낮은 7,760억 달러를 지금 4, 4분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래서 월시티트보다 굉장히 낮아져 있고 그러나 이렇게 예상을 했을 때 내년도 1, 4분기는 조금 더 8천억대로 올라간 겁니다. 1조 넘게 하다가 확 줄은 걸로 봐서는 그렇다면 금리에 이거는 100% 이러면 FOMC면 저리 갈아요. 다 정해준 거예요. 금리 올리지 마라. 그냥 동결하고 있어봐. 그리고 국채 금리에 올라간 게 지금 FOMC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한 거랑 지금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심을 한 거예요. 동결 그대로 서프라이즈는 없겠구나. 그런데 이제 FOMC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롬 파월도 의장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쵸. 거기가 사실 중요하죠. 어떤 얘기를 할지. 뭐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매파적인 또 발언을 해서 사실은 이렇게 자꾸만 동결하고 동결하고 하는 게 금리 인하를 바라는 기대가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매파 입장을 내놓으면 이거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S&P 지수가 지금 10% 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건 조종장이거든요. 여기 폭탄 터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롬 파월이 잘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매파적인 발언이 얼마만큼 수준으로 나올 건가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고용 동행이 이제 11월 3일 날 현지 시간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또 뒷받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33만 명 지금 고용 증가하는데 지금 월가에서 굉장히 짜게 전망치를 줬어요. 얼마로 줬냐면 17만 명. 52% 준 걸로. 이거 급격하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 시장이 아직도 강세이기 때문에 뭐 임금 올라오고 인플레 올라오고 이 공식을 깨려면 17만 명이 나와줘야 돼요. 나올 수 있는가. 근데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오면서 고용 시장이 이제 과열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었고 임금 상승이 또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작용도 없을 것이다. 이제 그 공식을 지금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면 애플이 미국에서 시총 1위 아닙니까. 거기가 실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실적을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늘었는데 구독수가 줄어서 확 9%까지 빠지는. 맞아요. 뭘 자꾸 찾아요. 그러니까 악재에 굉장히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어서 애플 실적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0월 30날 발표한 이 국제발행계까지 통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정해진 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동결이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동결이라고 하면서 다 가로열고 가로닥고 하면 그럼 12월 달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마지막에는.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내릴 거예요. 9월 달에 내릴 거예요. 이 답을 달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날을 더 보고 있죠. 시장은. 근데 문제는 12월 달 지금 인상 가능성이 20%대로 올라갔어요. 저는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한 번은 워닝을 줘야 되고 워닝을 주고 더 긴축해야 된다는 워닝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대선공학적으로 지금 바라보는데 이런 거 한 번 내놓으면요. 6개월 정도 후까지 이게 파극이 갑니다. 그래서 꽉 조이면서 한 곳으로 달려간다는 모습을 보이려면 12월 달에 올려줘야 돼요. 해를 바뀌어서 널르면 너무나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 바뀌기 전인 12월 달에 한 번은 쳐줘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3분기가 너무 잘 나왔잖아요. 아 GDP가. 4.9%가 나왔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4분기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2% 때 얘기하더라고요. 0.3%이 나왔어요. 지금 0.3%에서 2.4%까지. 그러니까 레인지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2% 나오면 박수치고 끝나는 거지만 그런데 그렇다면 너무나 지금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경기 좋으면. 금리 내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나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낮게 나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접점이냐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나와서 이 방정식 5개 변수를 넣어서 돌리려고 하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데 다행히 지금 FOMC 바로 전날 미국 장은 좋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많습니다만 결국 파월 의장의 지금 입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이 해야 될 얘기는 그 전날 아까 말씀드린 국채 발행 계획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시장이 지금 해석을 해서 진짜 어떤 도를 넘지 않는 발언이라 그러면 고금리 장기화에 대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장이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장이 뭐를 하면 호재를 바라는 게 아니고 악재를 찾아가는 지금 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FOMC 그다음에 애플 실적 고용동향 여기서 한 가지라도 삐그덕거리면 이게 또 우당탕탕 우당탕탕 지금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나겠고요. 지금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사실은 미국 경제가 좋으면 우리도 좋은 게 사실은 커플링이 잘 됐는데 완전히 요새는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올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FOMC뿐만 아니라 뒤이어서 발표될 애플의 실적 그리고 10월 고용보고서까지 좀 이번 주에 핫한 그런 일정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4분기 국채발행 규모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좀 엿볼 수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돌다리는 또 끝까지 두드려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일단 계속 좀 지켜보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나눠본다면 악재성 재료가 상당히 일단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액션을 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서 투자 전략 한번 가져가 볼까요? 하방 전략, 하방 압력이라는 것은 유가입니다. 그거는 뭐 일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된다는 얘기가 이란 들어오고 이라크 들어오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 그랬을 때 그 불확실성. 그다음에 고금리 장기화는 이제 사실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로 넣고 가셔야 돼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들이 조금 주는 게 뭐냐면요. 증권사에 증거금 있잖아요. 상향 조정해놓으니까 영풍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세가 지금 위축이 됐어요. 올해에요. 개인들이 지금 7조 7천억 지금 집어넣었어요. 새롭게. 그리고 사실 상위 10개 종목에서의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0.8밖에 안 나왔어요. 사실 높았는데 다 까먹었죠. 6개 손실이고 그게 다 2차 전지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분기탱천회가 계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사실 외국인은 사실 4조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11조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눈을 봤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관이요. 대형주의 위주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기관이 어떻게 짰는지는 여러분 금방 아셔야 되니까 지금 가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이따 들어가지. 그래서 투자자 예치금도요. 지금 7월 때로 58조였는데 그게 지금 48조 한 10조 정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다 여러분들 다 피해자이시겠습니다만 상위 매수 10개 중에 8개가 2차 전지였으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또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제 업선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다고 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침이 오기 전에 제일 어두울 때가 새벽 아닙니까. 그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앞에 우리가 다뤘던 전쟁과 증시라는 것도 보시면 전쟁도 나쁠 것 같지만 뭐 굉장히 좋은 면이 많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 그러면 팔기에는 아깝다. 지금. 그게 지금 저는 정답인 것 같고요. 나와 있는 것도 다 소화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어떻게든지 전쟁 이후에 가장 수익률이 높았거나 회복력이 강한 대형주가 항상 상위에 올라가는 그런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슬슬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회복력이 강한 대형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섹터나 업종을 구분한다면 어떤 쪽이. 일단 반도체죠. 반도체, 자동차, 은행 그 다음에 정유가 지금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신산업들이 성장사물들이 나오는데 우주항공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 방산까지 가시면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은 부분으로 지금 가시는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추격 매도 뭐 이런 것보다는 매매 타이밍을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전쟁이 끝나면요. 단기적으로 막 우당탕탕 우당탕 하는 거는 뭐 있겠습니다만은 장기 곡선은 상향 우상향 하는 게 전쟁을 끝나는 입장에서는 항상 있었다며요. 그런 걸로 보셔서 성장성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감안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이 경제가 뭐 랜딩이냐 하드냐 소프트냐 하는데 일단은 여기는 뭐 노 랜딩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차관점을 두셔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활황되는 이유는 몇 가지를 따져보면요. 일단 금리가 막 오르잖아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는데도 사실 미국의 이 90% 정도 주택이 옛날 모기지로는 그대로 갖고 가요. 5% 6%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가고 있고 팬데믹 때 저축률이 무중적여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257조 정도에 지금 저금이 지금 돼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턴이 좀 바뀌었대요. 소유 패턴이 저번 때 보면 PC도 나온 거 보면 2.7%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데 미국의 어떤 조류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같이 일하던 사람이 며칠에 코로나로 사망하고 이런 걸로 했을 때 아 써야 되는구나.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좋겠구나. 이런 풍조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부분들을 알았을 때 이렇다면 굉장히 견주한 소비 패턴을 지금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 상대적인 경기 침체일 수는 있지만 그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미국이 버텨주는 상황에서 또 뭐 이런 채권들까지 이제 안정세를 지금 찾아가는 부분들까지 보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뢰들은 몇 개가 이제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좋은 선관을 갖고서 가셔야 되는 그래서 또 마음껏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장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원래 제일 어두운 것은 아침이 오긴 새벽이 제일 어둡다는 뭐 그런 얘기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가 굉장히 많죠. 전쟁도 악재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증거금률 상향 이 부분도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좀 막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금리와 달러의 압박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이제 상존하고 있는 리스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음 이미 알려져 있는 악재는 그 힘을 서서히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서서히 새벽과 아침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11월 FOMC 잘 넘기시고요.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신 FOMC 일적과 고용보고서까지 쭉 확인해 보고 다음 주에 자세한 사항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모든 거에 이런 미국도 주식이 막 빠지고 우리나라도 빠지고 그런 게 사실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굉장히 급등하는 문제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건 여러설이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살 사람이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갖다 팔고 있거든요. 2013년도에 1조 3조 1.3조 달러의 국채를 갖고 있던 게 8천억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급등하는데 사실은 가장 쥐에서 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일단은 안사죠. 그 다음에 위안화를 방어하기에서 달러 자산 굉장히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이런 대결 구도도 지금 굉장히 와 있는데 사실 중국이 팔 만큼 팔았습니다. 더 팔면 국채값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실부는 질문이 나서 앞으로 국채 금리의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합니다. 많이 내려와 있다. 의도적으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를 쓰지 않는 한 일단은 잡힌 부분이니까 이제 그거는 변수에서 하나씩 빼나가시면 좋고요. 앞으로 나오는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미국 국채금리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덜 신경을 쓰셔도 되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머지않아 긍정적인 날이 오기를 이제 해도 점점 바뀌려고 하는데 좋은 날이 머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트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겠습니다. 여러분